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정해수장에 우리집에서 걸어서 지금 임란까지 왔습니다 임란해수장까지 왔구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뒤돌아 갈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장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수장에 제가 왔거든요 걸어서 산길로 들어갔다가 또 바닷길로 다닙다가 산길로 들어갔다가 바닷길로 다닙다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 지금 한 11시간 정도 한 1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걸었죠 영상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방울방울 떨어지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걸어서 가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제가 차를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임란해수장입니다 임란해수장 오늘 송정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집에서 부터 걸어서 올라와서 임란해수장에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시간 정도 지금 현재 걸었구요 상당히 많이 걸었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원자력입니다 고래 원자력이구요 자 엄랑해수장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엄랑해수장을 보고 있거든요 자 영상은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지금 비가 오게 시작됐습니다 6시부터 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6시부터 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 녹화방송이지만 짧은 영상이구만 여러분들 녹화방송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계약하니 눈으로 시작합니다 하늘 계약하니 자막 소식